네 안녕하세요. 미스터트롯2의 밀크보이 최소인사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 오늘은 밸런스 게임을 해볼까 하는데요. 바로 질문 주시죠. 저는 민트 초코 고르겠습니다. 옷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트고요. 여름에는 역시 민트 초코죠. 행복한 기억 하겠습니다. 왜냐하면 추억은 정말 돈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돈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. 먹어도 살 안 찌는 거. 제발 해봐요. 억울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이제 전날에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물만 먹어도 제가 자고 일어나면 띵띵 붓거든요. 호빵맨처럼 막 이렇게 부어서 먹어도 살 안 찌는 능력을 먹고 싶습니다. 자고 일어나서 바로 나온 거예요. 양치도 안 하고 그냥 머리도 안 감고 바로 마스크도 안 들고 저는 저 아닌 척 할 것 같습니다. 아 사람 잘못 보셨어요. 미안합니다. 부끄러워서 어떻게 아는 척 해요. 경인에서 가사 까먹기. 이거는 제가 언제 한 번 맨 마지막 결승 무대 때 노래 부르는 도중에 가사가 한 번 헷갈린 적이 있었어요. 그때는 짜릿함이라는 단어가 안 어울리긴 하는데 그 아 오싹했어요. 진짜 등골부터 막 오싹해가지고 대형사고를 칠 뻔했지만 잘 이겨났다. 근데 거기서 가사 실수를 했으면 더군다나 결승전에서 아 아 나는 지금 여기 못 있을 겁니다. 손기 있어. 손기 있어. 뭐라 가야 하겠습니다. 춤은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한 시간. 연습 때도 막 그 정도 했던 것 같고 근데 노래는 제가 대학교 입시 빼고는 그렇게 오랫동안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 기회를 통해 연습도 하고 좋죠. 오래가야 한 시간. 네 한 시간. 후자. 부끄러워가지고. 남 찍사. 셀카가 전 진짜 못 찍는 것 같아요. 한 장 건지려면 진짜 한 몇 분 있어야 돼요. 진짜 오래오래 찍다가 하나. 오래 찍다가 하나. 남이 찍어준 게 더 좋아요. 네 그러면 최수호의 마리클레르 5워로 다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. 항상 건강하시고 많은 사랑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